인생의 넘은 우주에 재미도 없고 낙도 없고 뭔가 해보려고 발악을 해서 해야 되겠다 생각은 머릿속으로는 되는데 행동과 마음도 알아 다 알아 모르지 않아 그렇다고 철없다고 말은 할 수는 없어 근데 이놈의 몸이 안 움직여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작심 한 달 작심 7일 이제는 작심 3일 그리고 어디서부터 엄두를 내야 될지는 몰라 그리고 정해져 있는 일도 마찬가지야 일도 내가 정해져서 답이 나온다 그러면 본인이 뭔가 댐비고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에이 뭐랬다 미안해 이렇게 얘기해서 되는대로 살자 라고 아 스트레스 받지 말자 더 내가 우울증에 빠지지 말자 어쩔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 가지고 있는 감이 이만큼이야 대라는 게 이만큼이야 어떤 목표 이상 정말 발발 걸고 다음에 투접을 뛰고도 남을 여자야 근데 그걸 못하다 보니까 스탑이 돼버렸어 스탑이 된 지가 좀 됐다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닌 것 같다 또 뭐를 시작하면 가다 서다 가다 서다 짧다 겨우 생계 유지형 근데 그러기엔 본인도 내가 나이가 아직은 어린데 또 어쩔 때는 지금부터 내가 자리를 잡아놔야 내 미래가 있는데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 자 우리 언니의 팔자를 보잖아 그냥 너무 에너지를 너무 썼던 거야 네 결혼했다가 왔죠 그때 너무 나름대로의 바락 그때 너무 혼자 생각 이런 것들을 에너지를 다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면서도 다 놔버린 거야 맞아요 그지? 방전된 것 같은 느낌 어 그러니까 근데 내가 반 장애를 겪고 있어 지금 너 뭐 그런 생각이죠 왜냐면 올 고른 생각이 사지육신 멀쩡하겠다 어디 못나지 않나겠다 또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는 여자야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 뒤로는 자꾸만 처져지는 거야 뭐 이대로 살아도 괜찮겠지 근데 너무 루즈해 네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되죠 어 그냥 뭐 나 혼자 누구한테 피해 안 끼치고 내가 먹고 살 수 있고 밤 누구한테 뭐 돈 안 끈지라고 뭐 안 사면 어떠고 그 있는 대로 이렇게 이렇게 하고 내가 뭐 남한테 피해 안 주면 되지 그러고 사기엔 아직 나이가 그러니까요 너무 어리다니 피해보다 아직은 나이 할 게 너무 많아요 상창해 응? 네 근데 중요한 건 옆에서 끌어주는 누구라도 있음 모르는데 그러니까요 하다못해 제2의 인생을 산다고 해서 내가 하다못해 결혼 또 다른 결혼을 하더라도 누군가 남자가 있어라도 내가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 언니가 언니를 위해서는 못 사지만 남을 위해서는 살 수는 있어 그런 스타일이니까 그치? 내가 가만히 있는 스타일은 아니야 누군가를 내가 참견도 하고 오지랖도 떨고 그리고 내가 내가 라는 건 언니야 언니가 가만히 나만 살겠다고 조용히 사는 여자는 아니고 그렇다고 여자 여자로서의 막 그런 것도 못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지금 자격증을 자격증을 지금 배우자니 마음은 굴뚝 같은데 맞아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마음은 굴뚝 같고 또 내가 장기 그래 좀 편안한 걸 또 이렇게 이렇게 찾아보자 유래저래 정리도 해놨는데 너무 지금 방안에 틀어박혀 있는 경향인 거야 안 우울해? 우울한 것도 있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자꾸 일이 터져가지고 발목을 잡는 약간 이런 거라서 이번에 소송이 하나 걸린 게 있는데 그간 지금 1년 정도 갔어요 근데 뭐 증거자료도 있고 다 있는데 이제 입장에 거기는 증거자료도 없고 그게 못된 인간인데 막 판사가 자꾸 그쪽 편만 들어서 약간 하는 것도 있고 자 땜질로 안 했구나 아홉수 땜질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 놓다 보니 서른 후반부터 많이 놓고 내가 누구한테 오지랖도 떨지 말고 돈도 꺼주지 말고 내가 가녀도 하지 말고 하다못해 싸움에 옆에 있는데도 나도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고 마지막 한 것도 있었어요 남의 집 부부싸움에 내가 참견했더니 이건 내가 피해를 보는 경향인 거 진짜 그런 곡이 언니라고 요즘 그래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꾸 뭐가 이렇게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자꾸 타인에 의해서도 자꾸 그런 게 연관이 되니까 첫 번째 오지락 떨지 마요 그니까요 제일 중요한 건 뭐 감으리니 안 감으리니 뭐 그것도 중요해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눈 감아요 눈을 감아야 내가 진짜 진짜 사람한테 내가 힘을 쏟고 살아갈 수 있지 이것 때문에 발목이 묶이고 이 사건하고 저러다 보면 또 다른 사람이랑 연결되면 또 그것을 써서 받냐고 네 맞아요 내 인생은 펼쳐볼 수도 없어요 그렇더라고요 지금 언니의 인생이 뭔가 이게 진짜 희한한 게 귀신장난인가 예를 들어서 아니 뭐 진짜 무슨 바람이 불고 내가 진짜 이거 근데 신은 안 받아도 될 것 같아 음 근데 신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거는 같아 그러다 보니 이쪽의 신경을 봐봐 한숨 쉬지 말고 또 이런 소리 듣나 하지 말고 어쩔 수 없어 그 얘기는 이렇게 해서 이걸 피해서 이렇게 가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 내 인생이 계속 뭔가 꼬이면서 또 이렇게 보기도 여기서 벗어나면 난 절대 안 그럴 거야 본인은 절대 안 그럴 거야 하는데 또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이 또 꼬여지게 되고 또 움직이게 되고 그럼 나란 인생이 바닥인 거야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 한마디 하자 신이 올라왔어 근데 이상되면 돈이 어서서는 신을 봤냐 근데 신의 가물이 차라리 생각해서는 확 치고 올라왔으면 좋겠지 아예 그냥 무당이다 싶어서 근데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이론으로 머리로 생각하자니 나는 아직까지 그건 아닌 것 같고 그치? 네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놈이 신의 가물이 뭔지 이런 무당 진내에 들 때마다 그 소리를 듣고 그렇죠 스물스물 올라왔다는 거야 그 얘기를 해줄게 내 깐대로 내 직성대로 내가 이 나이 때 여거를 해야 되고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나라는 사람이 내 기운이 내 생각이 정리정돈이 안 되고 오합짓으로 왔다가리 갔다 왔다 갔다 하고 나라는 인생의 개척을 해서 그거를 내 보물 내 덕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다 보면 짬뽕이 되잖아 혼란이 오잖아 그 사이에 사람은 우울해지고 약해져 그러면 가지고 있던 조상 진력이 스물스물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야 오? 얘 차지해도 되네? 오 얘 이럽네? 계속 나 좀 알아줘 봐 받을 씨는 아니야 그건 본인 무당 얘기 안 해도 본인이 반대할 때 나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언니야 그렇죠 그렇죠 그제 근데 고력이 있더라는 거야 음 그럼 나도 모르게 이게 마음이 약한 건지 뭔지 꼬이는 사람마다 그렇고 예 좋게끔 하자고 이 사람과 이 사람과 연결을 하다 못해 금전이라도 연결을 시켰는데 중간에 나만 응 뭐 쌍 싸다고를 맞는 거야 예 그런 거 같아요 언니가 법 없이도 살려져야 응 왜냐하면 귀찮아서 뭘 머리 쓰고 막 남들한테 이런 것도 귀찮아서 응 그죠 신의 가물을 한번 잠재우긴 하셔야 될 것 같아 조상의 가물이라는 거죠 절대적으로 언니는 그렇지 않고 나면 어떤 새로운 인생의 어떤 남자 남자도 언니를 도와주겠다고 왔는데 결국엔 내가 먹여서 살려야 되는 약간 그런 것 같아 지금 누군가를 만나고 있긴 한데 몇 번 헤어지고 다시 만났는데 자꾸 얘가 연을 만들어 나를 붙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뭔가 아닌 것 같고 아닌데 끊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게 진짠가 하고 나도 모르게 마음을 내가 내리게 되고 네 뭐 괜찮다가 싶었는데 또 이런 거 아닌가 싶다 막 이게 아리까리 또 하고 그러더라고요 사랑을 해서 아예 눈에 콩깍지가 씌여서 내가 더 모르겠어 이러면 모르는데 그것도 아니고 생각이라는 것도 우리 언니가 있다 보니 또 두 번 실패를 안 하고 싶다 보니 사람도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라고 언니도 두들겨 보고 가는데 사람들의 댐댐이를 보자니 네가 아닌 것 같고 북하면 이러니 저러니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 하는 놈은 언젠도 내가 또 버려질지 모르고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2년줄부터 시작해서 금전줄까지 2년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별수를 겪어라 금전도 내가 쓰지도 않은 금전을 가지고 나서 쓸데없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일도 못하면서도 손재가 있어라 지금 그 상황이다 아무리 내가 많이 벌어놨어 뭐 했어도 지금 바닥이야 바닥 중에 바닥이다 그러다 보니 돈은 돈대로 가져갔어요 사람의 어떤 상처는 상처대로 가져갔어요 거기서 누군가가 귀인이 나타나서라도 나를 조금 끌어주고 이끌어주고 나 그래도 어떻게든 뒤끌어 일어나볼 텐데 지금 뒤끌어 일어날 밖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요 인간으로는 사람으로는 절대 뒤끌어 일어날 수가 없어 언니는 신이 올려주든 주상이 올려주든 뭔가 올려줘야 돼 내가 웬만하면 저 모면서 조상 얘기를 많이 안 하거든 미안해요 언니 같은 경우는 조상에서 목이 말랐어 그리고 언니라는 사람이 정신 차리고 살고 당신들이 대절을 받고 너 이제 이 사람 만날 걸 이 사람 만나게 이 사람 만날 걸 이 사람 만나게 좋은 길로 인도를 해주겠다는 얘기인 거야 근데 자꾸 헛다리를 짓게 만들고 엄한 거에 신경 쓰게 만들고 엄한 거에 시간 가게 만들고 작년 이거 시작하고 뭐 한지 마흔 둘 마흔 하나 미안해요 그 나이였는데 어느덧 1,2년이 갔다 가만히 돈이라도 벌었더라면 그러니까요 원래 그렇게 했어야 돼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그러니 나라는 사람이 직성해서 놀고 먹는 꼴도 못 보는 여자가 하다못해 남자도 놀고 먹는 꼴을 못 봐요 네 맞아요 내보내야 되고 이런 스타일인데 그것 때문에 나도 돈을 벌어야 되어서 어떻게든 아직까지 둘이 벌자고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빗나가고 어긋나가다 보니 단추가 잘못 끼어져 있다 징그럽게 들을 거야 근데 징그럽게 들을 수도 있어 근데 한 번 정도는 뭔가 푸닥거리라고 그러지 우리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 안 그러면 무료층 꿀층 아니 약간 그게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나름 혼자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혼자서 해볼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우리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나도 혼자 해보려다가 여기까지 왔어 근데 나도 내가 신이 아니잖아 본인도 본인이 신이 아니잖아 내 주상이라면 나를 도와야지 본인들은 뭐를 했는데 근데 이제는 30대가 아니잖아 이러다가 중반 금방 먹는다 근데 뭐 했을까 뭐 했을까가 가장 중요한 거야 그쵸 가뜩이나 지금 어려운 시국이야 거기에서 지금 이 언니가 이름 석자이 언니가 아주 그냥 깡다고 대단해야 되는 여자야 그냥 깡순이 언니 별명이 깡순이 그리고 미안해요 발발이 뭐 그런 것도 있고 해결사 네 맞아요 그리고 들어주는 사람 뭐 이런 걸 다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런 사람이 지금 언니의 어떤 진로 언니의 인생의 계획 언니의 어떤 우리가 가진 복 가진 덕이라 그래 그걸 개척을 못 나가고 자꾸 어떤 조상의 신이에요 조상의 화리 신의 화리가 자꾸 들다 보니 2,3년 3,4년은 그냥 또 가게 생겼구나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이게 마무리되면 내가 다시 이렇게 해갖고 옛날처럼 해봐야 되겠다 하는데 뭔가 마무리가 잘 안되고 자꾸 뭐가 연결이 돼서 뭔가 일이 자꾸 꾸이게 되는 예감도 있다 언니 직감도 있다 촉이라고 해야지 우리가 그것도 있어 큰 돈을 못 벌더라도 그래도 어떻게 하겠다고 사람의 어떤 심리도 알 수 있고 좀 이렇게 좀 알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야 근데 이제 내가 이거를 뭘까 자꾸 씌이는 거야 네 그거 같아 그쵸 네 푸다 꺼려고 그래 아 팔자가 왜요? 진짜 팔자가 왜 이러는 것보다 팔자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네 근데 더 이상은 넘기지 마라 그 이유가 내년에 4,4,5입니다 그럼 또 뭐예요? 죽을 사자 두 개 사람이 아홉수만 힘든 게 아니라 4,4,5도 힘든 거야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아홉수를 탄 사람이 4,4,5을 또 탄다는 건데 우리 언니는 아홉수를 탄 여자야 4,4,5 땐 죽을 사자가 두 개라고 아홉수는 좋은 사람도 있어 물론 4,4,5도 좋은 사람이 있는데 만약 기운적으로 따지면 4,4,5이 더 안 좋은 거야 아홉수는 내가 30대면 40대를 가기 위함이고 20대면 뭐 30대를 가기 위함이고 거기에서 그동안에 이 운세가 20대 운세가 30대를 따라더냐 안 따라더냐 그 운세인데 4,4,5는 10대에서 80대까지 90대까지 100대까지 가면 딱 한 번 들어있어 근데 탄 사람은 탄다 내년에 타게 생겼다 신은 안 받아도 되는데 귀신 바람이 또 일어나고 요게 뭔지 모르게 관제가 해결이 돼서 좀 마음을 안정해서 이거 해보자 그래 굳은 마음을 먹었는데 또 무너지게 만들고 또 무너지게 만들고 그게 들어 있어 평생 살면서 그런 적은 없거든요 힘들어도 이게 좋게 또 가고 계속 이랬는데 그 진짜 아홉수 때부터 지금 계속 이런 것 같은데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잘라먹는 것도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왜 아프면 수술을 하잖아 그 언니 같은 경우는 살 수 있는 여자고 충분히 내가 아 이게 버릇이 수비되기 전에 뭔가 다시 빨리 새로운 거를 내 마음이든 뭐든 어떤 상황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딛고 일어나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그 운이 이미 갉아먹고 깎아먹어서 그렇게 갈라고 노력은 해도 그 운이 따라주지를 않는다고 그래서 언니 같은 경우는 한 번 우리가 얘기하죠 수술 잘라놔야 돼 그래서 그걸 이어놔야 돼 이 좆목은 계속 퍼지면 안 돼 근데 내년에는 언니가 뒷밤을 맞든 어? 그냥 어이없는 일을 당하든 어차피 금전은 그런 일이 생길 거라 그러면 금전은 못 보는 거야 네 그러다 보면 우리 언니 얼마나 마음이 내가 이대로 살아야 되나? 나란 존장이 이거 밖에 안 되나? 지금도 누구한테 말 못하고 끙끙거리며 얼마나 혼자 한숨을 짓고 있니? 이상하게 입고 있더라고요 그게 그게 외가에서 들어오는 신바람 때문에 그래 아 엄마 쪽이요? 진가보다 그 바람의 주력이 누군가가 대접을 받으시고 싶어서 나는 아빠 쪽이 그럴 거라 생각했잖아 그치? 응 그렇지 않아 아빠 쪽은 아빠 쪽대로 뭔가가 본인한테까지 온다는 그런 어떤 조상의 바닥인 거고 신가 바람은 외가에서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가만히 생각하면 요거를 짚어 짚어서 들어가다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나오지 왜 친구가 더 신출이 센 거 같지 거기 팔자가 그래서 네 거기 다듬기에는 천조상 만조상 아주 구타다 죽어요 그러니 나를 도울 수 있는 조상을 이양이사 이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나라는 사람을 이끌어줄 수 있는 우리가 뭐 조상에도 인간에도 뭐 하늘에도 뭐 천신명에도 뭐 산신에도 용신의 덕이 있잖아 나한테 도울 수 있는 건 외가예요 어머니 쪽 거기서 들어오는 조상이 어떤 그래도 바람을 좀 막으시고 본인이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게 사사온 굳게 나면서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금전 사랑 지금 만나고 니엉니엉거리고 왔다리갔다리 하는 사람이 인연출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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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연출이냐니 하고 미련하게 잡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도 아는데 무당한테 물어보는 이유가 뭐야 안하지 혹시나였어 혹시나가 하나씩 역시나였어로 가지마 아니 뭐 인생에 인연은 있나요? 있어 있어요? 있어 다시 딛고 일어나야 돼요 언니가 그리고 남자도 언니가 끌고 가야 되는 팔자는 맞지만 같이 끌고 나가면 돼 이 사람이 나를 끌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마 그 팔자는 안 되니까 그렇지만 같이 딛고 나가면 돼 그럼 언니가 다시 벅석거리는 게 이런 쓸데가리 없는 잡스러운 거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에 휘말려서 내가 이런 게 아니라 이걸로다가 움직여서 정신이 없을게 갈 수 있는 길은 있다 그러니 그러면 이 사람 버리고 새로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 별이라고 얘기를 하라고요 또 이제 헤어짐이 이별이 또 있으면 그때는 본인이 또 들어와도 아니니 좀 자르고 그럼 기존에 뭐 만났던 사람도 저랑은 아닌 거죠? 안 돼요 너무 많이 알아서 언니라는 사람은 너무 많이 알아서 안 돼요 친구 같아서 그리고 자꾸 머리를 뒤밀고 들어오잖아요 여자가 되고 싶은 거지 남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너 인생의 운에 썩은 것도 자르고 2년 줄에 썩어있는 것도 좀 자르고 정리 정돈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 안 그러면 내년에 신바름이 조상바름이 인간의 사기수 다 들어와 그 최악을 조금은 막아가셨으면 좋겠어 아무 일도 일어나진 않아요 뭘 막아갔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내가 뒤끝 일어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거가 분명히 들어와 아시겠죠? 충분히 알았죠 근데도 가만히 있으면 아 그냥 나 죽을래 근데 내가 볼 때는 살고 싶어서 누구보다 그리고 언니라는 존재성이 언니라는 직성이 언니라는 까미 지금 요렇게 같이 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 눈물을 흘릴 날 답답할 날 더 만들지 말고 뭔가 깨끗이 씻어서 깨끗이 털고 털고 다시 새 인생을 도전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궁금한 거 혹시 그 소송 지금 하는 거는 다음 달에 판결을 내려주신다고 했는데 혹시 잘 될런가는 너무 답답해가지고 괜찮아질 거 같아요 근데 본인이 너무 한계적이야 증거자로 되기에는 근데 그쪽에서는 쭉하게 자기가 착하다가 착하다고 예를 들어서 피해 안 보려고 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본인한테 억울 수는 없을 거 같아 근데 그게 끝나고 나면 또 딴 거에 또 휘말릴 수 있어 그게 본인한테 운명이고 운이야 알겠죠 알겠죠 이게 귀신장난이야 이거 멈추고 나서 이게 좀 이러면 또 이거 왔다 또 이러고 또 이거 왔다 이러고 또 이거 왔다 이러고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안에서 볼 건데 이게 자꾸 그렇게 또 꼬이더라고요 그게 그래 멈추게 끊으라고 또 1년 또 2년 이렇게 아무 위험 없이 시간 가고 갈 거야 그땐 몇 살이니 진작에 생각을 해봐야겠네 많이 생각해보고 이미 들었었으면 생각을 해봤었어야지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뭔가 가슴이 답답하고 어디다 하소연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는 제발 이 우글거리는 악인들이라고 나한테 좀 새로운 인연으로 그렇게 좀 섞어먹고 조금 이렇게 안 좋은 건 내보내고 조금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들이 뭐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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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그러면 본인도 단계 단계 살아갈 수 있잖아 그죠 그렇게 해서 움직이셨으면 좋겠고 지금 만나시는 인연은 아닌 것 같고요 2년 기다리세요 2년이요? 네 2년 기다리세요 안 외로워요 그리고 어차피 누굴 만나도 또 헤어집니다 그럴 바에는 나라는 사람이 생각 고쳐먹고 기운 고쳐먹고 그리고 뭔가 준비를 해서 나갈 때 누군가가 같이 그 사이에서 만나지게 되면 같이 손 잡고 나갈 수가 있는 인연 줄이 있어요 살아봐야 될 거 아니야 억울하잖아 응 억울하잖아 근데 이대로 가다 진짜 내가 볼 때 50도 먹을 수 있을 거 같아 그럴 거 같아요 지금 뭔가 약간 내려놓은 채로 지금 가는데 마음은 또 다시 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이게 뭐가 이렇게 하니까 내려놓지마 기둥 세워 줄 테니까 내려놓지마 잘라 줄 테니까 그러니 조금만 올라가고 인간도 노력을 해야 돼 올라가게 해 줄게요 그래서 본인 같은 경우가 내년에 사사원이 무척이라도 위급한 상황이고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고 내가 자꾸 뭔가 꼬임해 자꾸 뭔가 귀신 장난해 이렇게 움직여서 내 인생이 시간 낭비하는 사람이니까 뭔가 지금은 비우세요 그리고 누구랑 연관도 하시면 안 돼요 관여도 하지 말고 청년도 하지 마요 지금은 그래야 돼 아시겠죠 그리고 좋은 생각 긍정적인 마인드의 여잔데 너무 우주해졌어 원래 이런 성향이 전혀 아닌데 전혀 다르게 지금 가고 있어서 다 풀어내요 그 소가리 받아줄 테니까 아시겠죠 더 이상 궁금한 거 없죠 이거 잘라내고 심감을 거둬라 그래야 내년에 사사원 잘난다 아시겠죠